오늘 시즌 마지막이라서 새벽까지 하려고요 아 그래도 그렇죠 제가 맨날 주사님 보면 보러 가는데 아 안 계시더라고 맨날 위도우 있는데 위도우 소리 들렸어 이리로 오겠지? 이리로 오겠지? 한쪽 오른쪽에 있어요 위도우도 오른쪽 아 제발 우리 위도우 물린다 아 우리 두 빛 빼야 돼 또 빛 빼야 돼 아 두 빛 잡으러 간다 저기 헤헤 킬 났네 16킬 났네 아 진짜 나한테 왜 쫄아가는 거야 다들 다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뺏다 가자 이거 뺏다 가자 이거 어 어이 갓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줘야 되나? 일단 마사님 한 번 잘랐거든요 일단은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줘야 되냐? 알았다 일단은 그냥 빼줘 빼줘 둘 최대한 채우고 나이스 짤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나이스 둘 짤 나이스 겐지님 한번 리드 더 뽑았다 나이스 힐 한 번만 주세요 컷 나이스 아이산님 컷 컷 컷 컷 컷 일단은 못 올 것 같죠? 위도우가 한 명이 잘라가지고 6분이나 막아야 돼서 많이 막아야 된다 너무 기간이 많다오 나한테 왜 그래 미미님 힐 줬어요? 미미님 내 쪽으로 와봐 아 내 쪽으로 와야 되는데 버쩍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견지 몇 명 없는데 우리 견지 궁있다 아 죽당해 하나 둘 당밀 평타 잡았죠 내가 거기 있으면 엄청 낼게요 건들지마요 아나 힐 아나 진짜 힐인데? 리드 아나 진짜 힐이야 말 안 돼 아 일단 디바 먼저 잡을게요 그럼 안 써도 될 것 같지 오케이 오케이 나 일 한 번만 오른쪽 위도우 오른쪽 위도우 홍원님 볼 수 있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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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나님이랑 나랑 같이 있자 이거 차라리 내가 그냥 지켜줘야겠다 나이스 중매에 뭐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스! 잘라버렸죠? 뭔가 울거같은 느낌이 자 들어가고 엔진님 힐 한번 해줄게요 야타 피반 야타! 야타 피반이에요 야타 피반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야 야타필 야타필 아 안돼 안돼 너 혼자 올게 없어 왜 알아요 잠시만 어제 리스폭 구하나 화염 아니 데끼 또 위로 가는거야 지하에 손브라 갔어 지하에 지하 손브라 윈터 뛰었다 윈터 혼자 뛰었는데 박민 해줄게 박민 해줄게 윈터 박민 야 야 제발 나이스 야타타타 도망갔다 돌아서 오오오오오오 공 안써도 되겠다 또 공 또 학교도 되겠는데 공 하나하나로 막은데 야 이 새끼 뭐야 마음껏 속브라 아직 있는데 속브라 죽여야 이거 아 이거둘 이거 제 델에 궁 있어요 망했다 이거 뭐야 쟤 밑에 궁이써 뭐야 정매의 비도워요 저게 안 죽었네 저게 안죽었네 이ﹴ 야 야 야 밟아야돼 겐질 나이스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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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뺐고 천천히 비우길 수 있어 쟤는 많이 없다 1팩 한 번 먹어줘 윈도 지웠다 윈도 지웠다 겐질 한번만 겐질 한번만 겐질 한번만 해달라요 어디갔어 이 새끼 뒤로 안 보여 나이스 밤밤 때려 겐질 나와봐 겐질 나와봐 왔어 왔어 야 디바 부터 디바 디바 필 아 디바 아나가 힐 해준다 어 절 못 떨어졌는데 나 오른쪽 돌아서 강취하고 질게 오케이 오케이 2분 남았어 모이라 나왔고 야타 뺐세요 수비 궁 없어 이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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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브라 윈도 정면 아 쟤 이 빠졌다 ahora 옆에만 있어 지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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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있는 자자 우린 겐질 빛이인데 이거 잡아래 저거 뭐야 저거 아 저거 모르는 뭐야 저거 PL 저거 그 하나 하나 잡을게 내 잡을게 그래 나이스 띵 피했지롱 나 백퀴 금방 갈지 위도우가 요새 있는지 한번 후기넥 주고 아 맞다 이건 잠시 잡아봐 나 아나 옆에 있어 위도우 위치 계속 말해줘야 돼 EMP 있어 아나님 여기 있어 어차피 EMP 걸어도 개이득이야 이거 왜냐면 우리는 호그랑 겐지랑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흠바라 밑에 있다 이거 아이스 나 핀 겐지 나와봐 안녕 안녕 나이스 역시 저격 어 안선 개잘해 역시 역시 저격수만 말하면 안 된다 어 야 이게 다 안맞아? 나 한대 정도 맞을 줄 알았는데 이거 솜브라 궁예의 마지막에 올 거 같아 알라넨 차라리 우리 그사에 끄트머리 있어서 패킹을 이렇게 분산시키자 이거 흠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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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우리 오른쪽에 있지마 왼쪽으로 하면 나이스 모이라 커 야 이런 모이라 못오는데 이거 빡턴 야 방P 10초에 올려나? 10초에 오겠다 이거 다시 와서 멀리 있다 오 위도우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서 왼쪽에 있어 위도우 날라오는 각이 위도우 정면에서 왼쪽 왼쪽 2층 올라갔고 위도우 하나 정면 하나 정면 내가 위도우 방면에 지킬게 어 뭐야 우리 너 나 다 해킹당했다 해킹당했는데 지바야 어 이거 뭐야 우리 아니 야 레킹몰 뭐해 아아 지바야 내가 이거 이기겠는데 야 이거 이기겠는데 야 너 이겼다 들어가고 빠생이 아하 힐 한번만 힐 한번만 힐 한번만이야 아하아 나한테 말 치웠어? 아하아 아쉽다 위도우 정면에 위도우 오른쪽 2층 위도우 오른쪽 2층 위도우 오른쪽 2층 위도우 프리드 오른쪽 2층 프리드라고 하네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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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 왠지 왠지 어웨 있길래. 어웨 이뻐. 어웨 이뻐. 이뻐 이뻐. 뭐야. 어웨 이뻐. 아뇨 이거 좌우 반전임. 좌우 반전 풀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어... 이건가? 어 이렇게에요.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이뻐.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거에요. 오케이? 감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다. 모르겠어. 또 여름에는 여름이래. 그... 5월달? 6월달에는 4.8을 써도 좀 빨랐거든요. 근데 이제 4.8을 쓰니까 아니아니아니아니 4.8을 써도 좀 느렸거든요. 여름때는. 그게 패드에 속이 차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느렸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4.8을 쓰니까 너무 빠른거야. 너무 빨라서 맞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렸어. 그랬더니 잘 맞아. 그래도 쓰는거에요. 그래도 쓰는거에요. 위도우가 이쯤 하면은 안산님 안산님 스프링 진짜 맞네요. 두려워요. 뭐요? 어... 들어갈까요? 이거 얘네 보니까 앞에서 안막네. 하이? 나이스! 혹시 안산님! 빠가워요. 안산님 내가 지켜줄게. 안산님 지켜줄게 이거. 그냥 때리면 돼. 안산님 지켜줄게. 안산님 지켜줄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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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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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 오케이. 어디있어요? 미소 언니. 아니 저거 안잡으면 되는데 송아나? 제못해. 어. 진추가 와. 송아 잡지마. 이거 안왔네. 우리 안왔네. 근데 뒤에 안와있어요. 우리 거점 뒤에. 뭐야. 우리 래켄보리 보러간데? 히샤워 가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래켄보리 설마. 일단은 우리 팀 안와도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왜요? 일단은 안와도 지금 안살았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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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에 다 해줄거야. 호빵 빨리 깨. 호빵 빨리 깨봐.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된거야.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도 브리기테가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박사는데 죽었죠? 네. 그냥 막사는데 죽었어요. 곧 공격. 네. 그냥 바리Я기. 오오오오오